네, 아는 한편을 간접적 쓰기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을 읽고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시고 지시대명사 문장결환 사건 발생 순서대로 잡으시죠 가볼게요 The next time you are out under a clear dark sky, look up 여러분이 the next time을 한 단어 쓰면 그냥 왼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다음번에, 그쵸? 아주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을 때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을 때 Look up,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If you are picked a good spot for stargazing You will see a sky full of stars shining and twinkling Like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멋진 장소 Spot 하면 장소죠 멋진 장소를 찾았다면, 선택했다면 뜻이겠죠? 뭘? For stargazing 별을 관찰하는, 별을 쳐다보기 위해 좋은 장소를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You will see a sky, 하늘의 온통 별들이 반짝거리고, 트윙클, 반짝반짝 할 것이라는 얘기죠? 마치 뭐처럼?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정말 수천, 수천 개의, 그쵸? 아주 반짝거리는 보석처럼 뜻이죠? 수천 하게 되면 천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thousands의 S, 어부 동그라미, 브릴리언트 주얼즈, S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아주 맑은, 어두운 하늘 아래에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이, 뭡니까? 별을 보기 위해 좋은 장소를 선택했다면 온갖 하늘 아래에, 그쵸? 예, 별이 총총한 것을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A 보겠습니다 It might be easier if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별의 패턴 별의 패턴을 설명하게 되면 자,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라고 했죠? 네,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ee that big triangle bright stars there? 저기에 밝은 별들이 That big triangle 저 큰 삼각형의 밝은 별들을 보세요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Do you see those five stars that look like a big letter W? 저기에 다섯 개의 별이 있는데 아주 큰 글자 W, W처럼 생긴 저 큰 다섯 개 별이 보이니? 와 같은 말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A에 보면요 자, A에 보면은 자,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별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어때요? 좀 약간 생뚱맞죠? 이 제시문 뒤에 나오기엔 좀 생뚱맞다 그래서 A는 어떻게 해요? 1번 탈락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반전되고 있네요 하지만 This amazing sign of stars 이 놀라운 별을 구경하는 것은 이 놀라운 별들을 구경하는 것이 또한, 또한 어때요? 자, confusing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Try and point out a single star 단 하나의 별을 시도해서 지목해서 누군가에게 지목해 보세요 Chances are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Chances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기획 아니야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마 뭐뭐하다 아마 뭐뭐할 것이다 이게 Chances are this이야 아마 뭐뭐할 것이다야 OK, Chances are that 이렇게 쓰기도 하고 that을 빼버리고 이렇게 콧말을 찍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That person 그 사람은 Will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이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라고 했는데요 이때 그것이 뭘까요? 그렇게 할 때 You are doing exactly what we all do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이때 그것이 뭔지 밝혀야 됩니다 이때 그것이 이 B 내용인지 A 내용인지 제시문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별을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대시 이 대시 뭘까요? 대시 이 대시 뭘까요? 자, 우리는 패턴을 찾습니다 Not just Not just Not just Not just 나오죠? Not just Not only와 똑같아요? Not only와 똑같아요? A 뿐만 아니라 자, Not only A 버돌수 B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Not only So that So that's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우리는 패턴을 찾아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 밖의 다른 사람들한테 지목해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항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턴을 찾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렇죠?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그 별을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때 That이 뭘까요? That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That이 뭘 가르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어 이게 뭘까요? 자 먼저 B를 보시면 B를 먼저 보시면 자 어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별을 구경하는 것이 또 혼동스럽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 정말 별이 총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별들을 구경하는 것이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의 별을 누군가에게 지목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목 그렇죠? 지목했는데 그 지목을 당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아마 당신이 어느 별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C B 다음에 B로 가는 게 아니에요 B 다음에 C로 가면 안 돼요 B 다음에 C로 가면 안 돼요 B 다음에 C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B가 제일 먼저 와야 됩니다 네 됐죠? 오케이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 이걸 할 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할 때 자 요거 대시 제시물 받아도 이상해요 그래서 요 C로 제일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답은 뭐 2번 되겠네요 됐지? 오케이 그러면 요 대시 뭘까요? 대시 바로 자 B A C가 되거든요 B A C니까 A 다음에 C C가 오는 거니까 요렇게 자 누군가에게 뭐야?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어떤 별의 패턴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별의 패턴 별의 패턴을 설명하게 되면 그치? 상대방이 어떤 별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저기 밝은 큰 삼각형의 밝은 별들 보이니 또는 W처럼 큰 W처럼 보이는 5개 별 보여 요런 식으로 패턴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A 다음에 C가 오는 것이 When you do that 여러분이 패턴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별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는 그 행동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B 다음에 A C B A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순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